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이 같은 폭염은 모레까지 예상되다가 북상하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목요일쯤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과수원과 고추밭이 타들어가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많은데요. 일찌감치 빗물 저장소 그리고 관수시설을 마을 곳곳에 설치하면서 이 가뭄을 이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 다녀왔습니다. 안동시 녹전면 사천리의 한 상골마을. 저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 양수시설에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이 물은 3km 떨어진 하천에서 끓어온 것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수입니다. 이 가뭄에 이 물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 물이 저희 마을에는 보배입니다. 마을 개울에 들어온 물은 다시 과수원에 설치된 빗물 저장조인 대형 물탱크로 옮겨져 관수시설을 따라 사과나무 등에 공급됩니다. 이 물통이 없었으면 우리 동네는 저 하늘만 쳐다보고 배우도록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 물통이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줬죠. 가뭄 피해로 잎이 타고 고추가 물러버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마을의 고추는 여러 차례 수확할 정도로 생생합니다. 이 마을 밖과 과수원에는 이처럼 점적 관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가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설치된 빗물 저장조는 모두 40여개로 안동 지역 전체에는 2,600여개가 설치돼 극심한 가뭄을 이기는 효자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6년 동안 물탱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밭작물 위주로 가뭄이 우심한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뭄 해가를 위해 시군마다 관전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 간이 양수시설 등을 뒤늦게 설치하고 있지만 미리 대비한 마을은 가뭄 극복과 함께 풍년 농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네, 계속된 폭염 때문에 해수욕장과 대형 물놀이 시설의 경기는 망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동해안 25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474만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7% 감소한 가운데 경주는 지난해에 46%, 영덕은 37%에 그쳤습니다. 또 경주의 두 군데 대형 물놀이 시설의 피서객도 지난해에 비해서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피서객이 크게 줄어든 것은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피서객들이 외출을 꺼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가운데 경주와 영덕 그리고 울진의 해수욕장 대부분이 폐장했고, 포항 지역 6개 해수욕장은 일주일 연장해 오는 26일 폐장합니다. 폭염과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녹색 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2021년까지 도시 곳곳에 나무 천만 그루를 추가로 심을 예정입니다. 지난 1996년부터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서 대구시인은 모두 367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대구시는 녹색 도시 조성 성과로 올해 폭염 극복 도시로 거듭났다며, 더위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대구는 0.03% 올랐습니다. 이달 말 투기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는 대구 수성구는 0.15%, 투기 과열지구 지정 이야기가 나오는 중구는 0.05% 상승했습니다. 서울도 0.18% 올라서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이달 말 정부는 투기 지역 확대 등을 정합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sa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